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6월 2일 6월의 첫 출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장이 소폭 빠지며 우리도 그 흐름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하락 중 그리고 매도 나쁩니다. 개인 5,400억 매수 외국인 500억 매도 기관 5,0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 300억 매도합니다. 다음으로 연시기준 연기금 매수 상해드리자면 LG화학, 삼성 SDI, KTNG, 현대모비스, SOE, 삼성물산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0.2% 하락 중 그리고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1,251.1원 어제 하락한 미국 오늘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 하락 중 다음으로 코스피 선물은 오늘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6,000억대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저러는가 또 봤더니 미국에서 경제 태풍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현재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 영향을 현재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의 국채이자 190만 달러 미지급에 따른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가초행 상용들은 전부 다 하락 중 포스코만 보악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 섹터는 바이오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가 강합니다. 다음으로 약한 섹터는 건설 관련주, 항공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NC 기준 외국인 매첨에 보자면인 삼성전자, 네이버, 신한지주, LG노테, 삼바, 포스코딩스, 포스코키미칼, 대한전선, 강월랜드, KTNG를 매수합니다. 빠이오! 비